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규정에 위반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될 건데 이때 사업주들이 취해야 될 법적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어서요. 안전사고로 인한 사후적인 조치를 조금만 신경 쓴다면 과태료든 벌금형을 물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과태료 500만원, 700만원, 아니면 벌금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허무하게 무는 경우가 아주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산재 발생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첫째는 귀찮아서 산재 처리를 않고 회사의 자체적인 공상처리를 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된다. 어떻게 발각되느냐. 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다음 년도에 근로자들이 이유없이 다친 경우에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다친 건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건지 확인전화가 가는데 1년 있다 확인전화 가게 되면 거짓말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다 걸립니다. 그래서 공교롭다 하더라도 번거롭다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지 마라. 웬만하면 아주 그냥 무조건 산재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 원인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재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세게 되어 있고요.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뭉갰다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중대재해는 3천만 원 이고요. 일반재해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금액으로는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2명이 이상이 동시에 다쳤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는 첫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즉 현장에서 격리를 시키고 또 보건상의 조치로서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고 이것을 은폐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안전보건조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특히나 이것이 중대재해 조치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입건돼서 구속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주분들께서 아주 신경을 쓰면서 조심을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하는 것 관련돼서 이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냥 500, 700 벌금형 나오는데 너무 좀 허무하죠. 그래서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하는데 산업재를 꼭 신청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건 좀 애매한 문제인데요. 뭐냐면 산재 발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가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보고 의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일반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하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의 과태를 물게 돼 있는 것이고 특히나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0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할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또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해서 불리익이 되지 않게끔 미연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 강조드립니다.